대한민국에 없던 셀렉트샵 새롭게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 세대에게 좋은 레퍼런스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엠샵은 주식회사 아이엠컴퍼니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테일 채널이고요 오라리, 아울레가시, 마르지엘라 등을 취급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폴세일 비즈니스도 같이 하고 있고요 디자인, 에이전스, 그리고 리테일까지 두루두루 여러 가지 채널에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물건만 사서 물건을 되파는 행위가 아니라 거기에 판타지를 입혀서 판타지를 고객에게 판다는 생각으로 가고 있거든요 제가 바이어로서 영감을 받는 것들을 고객과 좀 더 같이 공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웹 디자이너가 총 10분 계신데 뭔가 포커싱해야 할 아이템들 최대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감도 높은 콘텐츠들을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VMD를 하는 편이에요 패션이라는 장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있으니까 계속 봐주시면 너무 기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이 정말 찾아오시기가 너무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어요 저희가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도 매장을 오픈했고 올해 대구 현대백화점 오픈을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도상 플래그쉽 스토어를 계획을 갖고 있어서 조금 편안하게 쇼핑하실 수 있게 다가가려고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없던 셀렉트샵 새롭게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대한민국에 레퍼런스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없었던 새로운 유통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고 다음 세대에게 좋은 레퍼런스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가 저희가 수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찾아와주시는 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 먼저 하고 싶고요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잘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